그러니까요. 오늘 저희끼리만 하는 거예요? 아주 스페셜한 견학생들인데 지금 현재 재난 현장에 제가 딱딱딱 아 재난을 낳은 상태구나? 그래서 많은 노이즈들이 찾는 거예요. 찾으면 출연하고 출연 못합니다. 재난 현장 세트로 이동을 하시죠. 그렇지. 어우 2호 3호 칸 입어보고 싶다. 한 마리만 합니까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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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사전에 말씀드린 당부 사항이 좀 있는데요. 고전 대상자로 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. 아. 예. 아. 이따가 이렇게 짖게 되거든요. 아. 이렇게 짖게 되거든요. 오. 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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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얘네들이 칭찬이나 보상을 받는 줄 알고 더 파고들게 되니까요.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요. 가만히 있어야겠다. 정말 조난돼야 되네? 네. 진짜 조난돼. 진짜. 인명구정입니다. 놀라지 마십시오. 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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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. 타요. 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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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어요? 거 같은데. 잠깐만. 이걸 찍었어요? 이거 찍었어요? 어휴 구조했어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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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지 않았어요? 살았어 살았어 아 우리가 구조해드렸어요 나오세요 아니 이거 못 뜨면 구조대 못하겠다 어서와요 자 우리 여자친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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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입니다 신비 야 너 어떻게 알았어? 자 근데 제가 인원은 몇 분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럼 또 한 번 비호 보내보겠습니다 네 비호를 좀 보내보죠 찾아 하이 찾아 하이 찾아 하이 찾아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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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 움직이든데 카메라 이대들이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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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되어있어 또 있는거에요? 가면 되어있다고 얘기도 해요 아 한분이 더 멋있어 어? 여기 뭐가 있나봐요? 여기있다 아 저기 그 물에서 자고 있네 여기 이건 나오세요 나오세요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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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